아, 기가 막혔다 아, 기가 막혔다 어, 총알 있네 여기? 동신 시스템 파괴하세요 그래, 총알 여기 있었다니까 어, 파괴합시다 파괴해 빨리, 파괴해 빨리 파괴해버려 야, 나 방금 키보드 치는데 독소의 탑법 오시더라 얘네들 약간 좀 때리는게 독소의 탑법 같더라, 그리고 조우졌네, 조우졌네 시스템 서버 위치 확인하라네 밑에 내려가야 되는거 같은데요? 아닌가? 미치네, 미친거 같은데? 여기 유치아 밑 이런거 해킹 못하나? 오우, 아, 아 러퍼 풀고 뭐야? 아이템 아이템 어, 나 뒤에서 맞는지 알았는데 티비 걸어넣고 안쪽으로 왔다 빠바바바밤 오우, 야 이거 지린다 리얼 아웃 리얼 아웃 안 돼, 못봤어 비유 크아, 시간나지 개꿀잼 저거 메딕이야? 어, 쟤 메딕 깠다라 보니깐 헐, 메딕부터 죽여야 메딕부터 죽여야지 메딕부터 어, 죽였어 야, 쟤 사람 피 만탐 주고 죽었다 아우나! 아우나! 이거 보스전환에서 메딕 나오면 메딕부터 무조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너무 붙었어, 깨클리 우리 구해 줄게, 구해 줄게, 구해 줄게 아, 하필이면 장전이야, 어떡해 가라 아, 쏘콩 좋네 아우, 나이스 야, 소위타인 진짜 개꿀이다 야, 불만 붙여놓고 다른 애 치면 돼 걔네들 불 끄다가 정신없거든 어, 아아,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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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끌게, 내가 끌게, 내가 끌게 이동, 끌어 어머나! 털에도 안 껐는데, 깽클리하고 이스터딘이 막 달려 버리네 못봤어요 뒤쪽에 있는 줄 알았어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끌게 뒤에 있는 줄 알았어 어, 야, 근데 이 미션 퀄리티 좋은데? 어, 여기 못 들어가는 문이, 잠긴 문이 스케일 봐 스케일 지리는데? 어, 여기 열리는 문 있다 그러네 예압 그러면 예압 역시 아이템 응당 파란 템 어, 뭐야 안 열리는데 왜? 뭐야, 깽클리 거기 템 있어? 여기 있다는 소리였는데 거기, 아, 그래? 파란 템 파란 템? 예압 좋았어 쓰레기 나왔다 난 과연 어떤 파란 템이나 세라미 특수강 백팩! 좋은 거 아닌가? 가방이 하나 더 있는 거, 저거 뭐지? 왠지 좋은 거 나온 거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체력이 내려가요 아, 쓰레기군요 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쉣더퍽 탄산음료 이쪽이구나 이문이구나 여기도 아이템 있네요 음 개는 뭐야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면 디비전 편집해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여기 있다 조만문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다음판 아프리카분들 사랑합니다 다목적 혜택 다목적 혜택 어, 애가 왜 여기서 났지? 죽어라 빨리 흐흐흫 여기 아이템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 혜잔데 아이템이? 많이 나오네 어 저 형 저 춤추고 승리, 승리 체조하고 있다 승리 체조 흐흫 승리 체조 어, 어떻게 하지? 이건 길막 한거지요 아, 여기로? 아닌데? 전략 기동조끼? 내가 볼 때 길막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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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스텀? 야, 나 어그로 끌었어 흐흫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안녕 잘하셨어요 야, 얘 뭐야? 얘 뭔데? 얘 뭔데? 끼어들어와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 얘 간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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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왜 이래? 좋잖아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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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ar 터렛 깔았다 됐다 왼쪽에 또 하나 이 자식들 안되겠다 이 자식들 안되겠어 이 자식들 안되겠어 소이탄 가야겠어 아 뭐 이상한거 대박 많이 먹었어 다른걸 먹었어 소이탄이 알트1이었던가 어 알트1쓰니까 저게 되는데 진짜 맞네 아닌가 다른템하고 중복이 안되나보네 아 이거 저기서 써야겠다 와 이거 벽 깎이는거 봐 수화중에 수많을 먹고 배탑 놔둬 야 이게 빡세다 진입을 못하게 하네 진짜 빡세네 진입을 못하게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순화급인데 조마조마 조조님 이서진 조심해 이서진 치료하고와요 치료하고와요 사망이 있습니다 그 저기 그 아 고맙습니다 예토전색 자 야 이거 차라리 그냥 이걸로 가는게 낫겠다 던져버려 소이탄 먹었어 그리고 뒤졌어 이제 야 이거 내가 몸 댈게 나 죽더라도 살리지마 제가 몸 댈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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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에 털에 있나보다 야 소이탄 소이탄 던졌어 소이탄 소이탄 썼어 다 먹었어 소이탄 썼어 소이탄 이거다 이씨 야 힐러다 힐러 힐러 어 겟파 힐러부터 잡아야돼 무조건 컷 힐러 컷 저를 한번만 살려 살려주신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따 차례껀다 차례껏 차례껏다 어머나 나이스샷 확실히 애들이 24렙적인데 어려우며하니까 빡세다 난이도가 근데 재밌지 재밌죠 어 농구공이 총알이 안터져 어? 방탄 농구공이 총알이 안터져? 그게 형 총알이어서 그래 그게 농구공이 아니야 농구공 총알이야 대포총알이야 야 농구공 안 보이는데 아 내가 넣어버렸어 가닥에 굴러버렸어 그게 아닐지도 몰라 그게 아닐지도 몰라 어 캠클이 그래픽에 원래 안보이는걸 아 아 그런 풀옵션으로 못하는구나 나는 당연히 풀옵션으로 하는 줄 알았어 미안해 왠지 에스컬레이트에서 애들 내릴 것 같다 아 왠지 느낌상 오버헤이팅 CPU 디세이블링 쿡세 화이트입니다 시퀀스 컴퓨트 서버 데이터 리플레이스 야 이거 옵션이 파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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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뭔가 너무 무섭지않아 방금 B짐 어 뭔가 막 터질 것 같잖아 탄약 저장보를 지키는 LNB 제거하기 탄약 저장보를 털자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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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자 온다 온다 열리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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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엄청 바람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였네 아 지들이 오는게 아니네 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싸우는 위치 개 안좋은건데 아 이거야 이거보다 더 한층 위네 아 한층 위에 한층 아 그러네 어 다행이네 여기 안에 뭔가가 있겠지 어 잊혀지 스탑 스탑 템 템 한번 봅시다 빨리 찾으세요 여기 뭐야 여기 우회하는 데다 여기가 길 아닌 길일까? 어 여기 왠지 더 좋은 길일 것 같은데? 그럼 나 이쪽으로 갈게 아니지 아니지 룬님 그러다 죽으시면 못하십니다 어 어 맞네 왔어 어 이쪽으로 오로 다 끌었어 돌아와봐 새끼야 머리 대봐 머리 대보라구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있어 머리가 무슨 130개는 날렸는데 지금 아 뭐야 이거야 이씨 뭐 이 개같은거 이씨 아 와 나 진짜 어이없네 네 내가 살릴게 아니 옆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헤 헤헤 화이팅 올라갑니다 아 잠잠잠잠잠 화이팅 화이팅 흑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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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상자 야 부활 불가능지여 어 벌써 부수야? 이제 조젓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아이템이 가득 찼어 지금 어어어. 너... 너 또 쓸 뻔했다. 아이템이 가득 찼어. 지금 엄청난.. 엄청난..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지금. 지금 아이템은 내가 비워야 돼. 지금 다 움직이지 마.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져 버렸어. 시작한 듯? 어! 꼈어. 꼈어. 난 지금 화면이 깨지기 시작했어. 아 이거 누가 밀었어요. 금방 하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아.. 왜 이렇게 없어졌어? 하필이면 여기서.. 이스턴님! 안들리세요? 아 들리는데 없어졌어 스태프님 어? 왜 이러지? 저 멀리 날라간다 갑자기? 어 그러네? 안녕 다시 갈 수 있어요 어차피 뭐지? 뭐지? 적당히 털리고 있어봐 금방 갈게 아 왜 여기 온거야? 끼어가지고 자동으로 가는거 아니야? 아 끼어서 버그 때문에 아까 퀸먹을때 누가 밀었어요? 난 아니야 그거 민다고 밀리나? 난 아니야 다 벗긴거 같은데 이 정도면 될려나 아 이맵 다그렀다 아이템없다 이제 아 진짜 그래픽드라이버를 패치하던가 해야겠다 노트북 사용하기 했어 아직도 안했어 형? 어 니스터즈님 오시는거죠? 제가 가동시켜버렸거든요 자 이번에 뛰어가야되요 네 뛰어오셔야되요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어 밑에있다 어 여기도 있네? 와아아악 야씨 야 야 자 깽크령 저텐전 참 맘에 들어 나 진짜 저텐전 왼쪽에 왼쪽에 헬프 깽크령 하하 뭐야 잠깐만 미안해 깽크령 아니야 잠깐만 왜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구하러가 지금 걱정하지마 내가 갈게 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껍성 어쓴아봐쓴 야 일어나~~~ 나 뺑 돌아가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차라리 1층에서 싸우자 이거 훨씬 안좋은거 같애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깻자 자 깻자 마모라 살려줄께 땡큐 땡큐 좀만 기다려주세요 니스터주님 업고있고 차이가 이렇게 큰가? 금방 갑니다 내가 너무 빨리 눌렀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보가 있을줄 몰랐어 야 내 힐통 터졌어 내 힐통 터졌어 그래서 뭐 슬리퍼? 어 내 피가 안타서 슬퍼 내가 이제 차면 하나 해줄게 하나 힐 옆에다 설치해줄게 엘리트 나왔다 엘리트 와 뭐야 저거 터렛만 터렛 있었어 땡클형 뭐 해보지도 못하고 어 고마워 이스턴진이 뭐야 저거 어디야 저거 밑에야 밑에 진짜 이스턴진이 아직 저거야? 아니 아니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룬님 바로 밑에 지금 룬, 겜클 나 이렇게 다 힐 된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스턴진이 거기 자리가 너무 너무 개팍한데 어 너무 밑에 나와 데려가다 저거 어 어 어 어 위에 한 명 왔어 위에 오른쪽에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야 킹하사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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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 아 뭐야 왼쪽에 도왔어 왼쪽에 도왔어 왼쪽에 도왔어 왼쪽에 도와东애 케잌크형 뒤에야 به 야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우리 다 죽었지 지금 보스 sed만 다시 보스 sed만 다시 아니 양쪽에서 딱 종아드라고 와아 자 어디에 잡아야되요? 포인트를 차례 잘됐다 우리 포인트를 잡자 처음에 저 11시 방향에서 나와 총알 한번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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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마세요 어 총알 총알 먹읍시다 11시 방향 이게 문제가 난 1층에 있을래 아니에요 1층에 있지마요 뒤에서도 오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죽었어요 저 그러면 하나 어디 영역을 잡아봐 일단 저쪽 점면에서 나오거든 여기 여기랑 어 저기 정면에서 나오니까 양쪽 왼쪽에 두 명 오른쪽에 두 명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다 맞다이 떠버려 여기서 아 그냥 바로 옆에 소환지점이 있을래? 내가 딱 눌러버리게 아니면 잠깐만 잠깐만 부르지 마와봐 끝까지 가버리는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화끈하게 그냥 깜짝이야 깜짝이야 땡클리 그쪽에서 나와요 애들이 아 여기서 나와? 네 나와요 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죽었어 그래서 뺑들어와가지고 에어사웃에 죽은거에요 저 여기는? 제가 그래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 그쪽 다 나와? 다 나와? 안 나오는데 없어 뒤쪽에 어마한 랜데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나오던데? 여기서 어떻게 나온거지 얘네들 분명히 다 나오진 않고 어딘가 구멍이 있을거야 게임이니 이상 구멍은 반드시 존재 게임이니 이상 구멍은 반드시 존재 형 유비소프트는 그렇지 않아 유비소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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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없는데도 애들이 갑자기 들어와 거기 막 문이 막 닫혀있는데 애들 관통하여서 들어온다고 절대 그런거 믿지마 유비소프트는 운영이 구멍이야 그래 그리고 이제 더이상의 그 저기 갈팡질팡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불렀어 아 저게 표시된 데서 나오나보네 저렇게 온다고? 저렇게 했네요 어 뒤에서 뒤에서 나오다 뒤에서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얘기했지 이거 봐 여기서 나온다고 문이 닫혀있는데 여기서 나오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유비소프트는 뭐다? 유비소프트다 내가 얘기했지 안했지 어부라 샷건 올라왔어 어부라 샷건 올라왔어 형 아 나이스 저 저격 따고 있을께요 됐어 됐어 여기서 또 언제 뒤에서 지치기 당할지 몰라 조심해야돼 야 힐러 힐러러 간다 힐러 아직까지 물량 괜찮네 아직 괜찮아 오케이 죽였어 내가 펄스 한번 쓸게 야야 어 샷건 올라와 이서진님 샷건 올라와요? 어 나이스 어택 집중사격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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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스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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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믿으면 안돼 여기 어 안쪽에 있는 사람 어 야 스나 나왔다 스나 나왔다 어 어디갔죠 어 나 샷건 세발 피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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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요 어 여기 걔 하드코어네 아 여기가 스케일 바꿔야겠다 네 미서진님 네 이 분쪽 있잖아 우리 들어온데 네 이제 글로 올라올거 같애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밑에야 우리 밑에 한명있어 우리 밑에 우리 아래 세명 대기중이다 오케이 아래 아래 세명 야 야 왔다 킹하사다 킹하사 킹하사 아 개야? 이거 왔어? 이름 한번 개 무섭네 나 펄스 아 저기있구나 밑에 밑에 세명은 안움직인다 어 뭐야 뭐야 어디서 쏜거지 어 뭐야 쓰나봐 가라 터렛 우와 도자 알트 알트사 알트 알트사 탁 탁 탁 아이 오케이 냄새 오 way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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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물 맞았어 이거 소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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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둘 다? 둘 다. 둘 다 적용 안 되지 않나? 안 되는데 둘 다 적용 안 돼 이거 안 돼 뭐야 저 두개 안 돼 내가 아까 해봤어 와우 총알을 입으로 먹나 봐라 퍼렛 야 이거 좋다 2번판 좋다 잡을거 같애 어 군인이 좋아 지금 뭐야 아 저 밑에 떨어졌네 저게 어 어 아 쿵하자 쿵하자 어 못 올라온다енным 올라와 와 이 미친 나이스 살아남 샷 팡스나 전방 스나! 전방 스나! 난리났네. 가운데는 스나가 있고 가운데에 총있어. 하나가 있다. 오케이. 소리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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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타. 불 부치기! 어어! 스나이퍼가 되어있어. 괜찮아. 아 나 아무것도 없다. 템이 지금. 차렸어. 차렸어. 나 브이!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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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이라도 먹어야겠다. 스나 어디야? 통조림 어떻게 먹냐? 스나! 스나! 전면! 전방! 스나! 전방! 허리 깔았어. 쟤. 어! 컷! 나이스. 나이스. 다운. 그렇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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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다 잡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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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야.. 오른쪽에 한 마리 더 잡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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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짓어? 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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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밑에. 두 명. 아 쟤네 안 올라왔네.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인 것 같아. 안 올라와.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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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라고 뜨는데. 어. 형님. 잡아야 돼요. 남은 애들. 제거할게요. 아. 권총집 나왔어. 아. 극혐. 헤헤. 권총집 장인이시네. 미치겠다. 또 있네. 음. 학살의 시간은 가집시다. 여러분들. 이거 왠지 깨면 레벨 21 되지 않을까 싶다. 찌릿찌릿할게요. 야 쾌감이다. 쾌감 이거는 진짜 어. 나머지 애들 이렇게 그냥 닥치는대로. 이건 쾌감이야. 쟤네가 느끼는 게 우리가 느꼈던 거야. 아. 권총집 빠졌어. 아 미친. 권총집만 개많이 나왔어. 와 나 보라색 김쾌감. 영상. 음. 화살이 되는데.